자 어 잠시만요 자 메탈슬러브4 가보도록 하죠 몇 코인에 갈까? 한 2천원만 일단 넣을까? 게임 화면에 안경 쓴 여자의 모자쓰 아 스타일로 괜찮다 야 근데 쓰레소 쓰레소 나 지구구합이 얘네들과 같은 편 되지 않았나? 땀 맞먹으면 돼지되는거 아냐 땀 맞먹으면 돼지되는거 아냐? 그럼요 저는 짧은 머리에 안경 쓰는 여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해산민 해산민 어어 뭐야 처분의 육게와 육수 아이 헤블머신거 있었으면 저 그만뒤쓰 럭캔 어참 럭? 럭캔 혹시 게임새비가 너무 크면 말씀해주세요 어 헤블머신거 아 저거 저 저 어떻게 못 꺼져오나? 아 그래요? 잠시만 자 보도록 하자 어 오토화잉? 야야야 나도 아 나도 지금 옆에 타는거야? 이거 2명같이하면은 한사람을 타고 한사람은 척속이 있는데? 헤비 머싱크 어 야 너 거기서 뭐하네 혼자? 어어어 맞았어 점프하는거 없나? 점프하는게 아 예예예구나 으악 으악 야 얘네들 야 너희들 쓰레기해서 나랑 같은편 됐잖아 근데 다시 공격하고 그래 돼지 되는거 아니야 이거? 수거 하도 먹어서 근데 어떡해요 근데 좀 참 좀 기분이 막 우글하거나 그런거 같진 않다 안그럼척하는거야? 너무 연기를 잘하는거야? 내가 깜빡 속아 넘어가자? 그러면은 대박이로 써 첫판왕이다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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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ke— 어어쓰 네 어어이씨 오우 저거 저거 A자 A자 쇼진해야되요?? 오우어 modifying jak 만질순없죠 싫단 깨특거리야 오오 아아은쒀 땡큐 헤빔 머신고 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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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신거 에휴 야 아니 스윗탈 위로 못던져 너 임만 내가 스윗탄만 위로 끝나다운 끝났다고 어어어 점프점프 헤비 거신거 야 왜케 안터져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쓰리가 가장 어렵다고 했었는데 아, 이거 빌어먹을 죄기라, 젠장 야, 근데 캐릭터는 예쁘다 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냥 같이 가자 선ズ Mick 빠빠빵 빠빠빵 빠빠빠빠빠빰 빠밤 빠빠빠빵 빰빠빠빠빰 Patriի 1 2 1 2 1 2 1 2 1 2 1 1 1 1 뭐야 말고 야, 키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아우, 히... 네, 좋겠다 같이 가요 뱅, 어서오세요 같이 가요 뭘 아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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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이거 쌍고총이구나 혹시 폭탄이 어허 주라케야, 란치야 예, 해외여행을 한 번쯤 가면 좋죠 자가보사네 어어, 어어 점프점프 아니, 키 못바꾸나? 어어 아, 키가 되게 헷갈려요 탭 탭? 아, 탭이구나 제너럴 탭 컨트롤로 되어 있는거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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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걸 탭 탭 탭 탭 탭 탭 탭 탭 함께 조쪽 탭 탭 탭 탭 탭 탭 탭 탭 버튼 어 여깄다 Z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어? 뭐야 뭐..뭐야 이상하게 변했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지승님 와서 오세요 자씨 나오자마자 다른 분들 비명사 하는거 같다 오오오오 아잇 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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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수있어 피할수있어 야야야야 자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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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저 헬륨이 또 왔네 나 좀 무기도 없는데 전총으로 때려잡아야되나 아잇 야오오오오 야 탈것이 이것저것 많네 쎄에 비해서 어어 야 근데 이게 안어려운거 맞어? 내가 겁나 못하는건가? 오오 아니 중단끝나갔어 아니 하하하하하하 도대체 뭐지 장점 여기 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유두유도 어우유두미사 아니에요? 유두유사임을 손으로 쏘다니 염시즈이 옹음 대다니 이번엔, 이번엔 잘 피할 수 있겠지? 유도잖아? 한발 남았다 어디 간다고 하는데? 여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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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체코를 가녀, 추천을, 햇보입니다 아이고 이건 너무 비싸네 어? 야, 이게 뭐야? 야, 이걸 어떻게 피해? 야, 씨 야, 쓰리가 멕탈슬러기 쓰리상 가장 어렵다고? 더 오실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같은데? 어? 간단히 어서오세요 아이고 오토화에서, 오토화 해가지고 더 오실네 추, 투, 바싱, 기가 투, 바싱, 기가 투, 바싱, 기가 야, 이거 야, 이거 야, 세리브는 나 더 어려운 거 같은데? 보석이 발관준다 어어 야씨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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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잖아 어어 나왔구나 땡클 야 땡클가 이런 나무룩의 바닥을 이렇게 바닥에 오 야 터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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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폭탄 막상 어우 쩝 야 땡클가 쩝프라고 앉았어 자 죽을 시간입니다 씨 아 에너지 나갔었는데 좀만 버틴게 에너지 나갔었을텐데 오 오 야 넌 쓰리에서 나랑 같이 싸웠잖아 외계인하고 너 그러는거 아니다 its 오 오 야 폭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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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핫 핫 핫 핫 핫 아이씨 야 무슨 도미노하니? 아이 폭탄 던지고 싶은데 에이 들어가십니더 아니 무슨 머신꼬만 먹으면 죽어가지고 건선플레이하고 앉았어 왠지 여기 안전진해 같은데 오! 아이씨 안전진해 갔다와니까 바로 쏴 내 말을 엿들는구나 게임에서 엿들으면 안돼 그러면 전자오덕스로드에서 너희들을 막 심한 수술을 얻고 왜 이 게임반받는거고 오른측 해제하지 자 폭탄폭탄폭탄폭탄폭탄폭탄 어허 어허 헤비와스건 이번엔 좀 뭐좀쓰자 네 총알 바닥할때까지 좀 써보자 오 오 하늘에다가 뭘 쏘고있어 야.. 야 넌 짓그럴 넌 짓그럴 크 이따 폭탄폭탄폭탄 생기겠다 방암복 먹을꺼야, 하, 하트킷이라도, 어이 뭐야 어어 어이구씨 야 그만, 그만 써라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오오 아, 나 주구적 게임하는지 아, 나 주구적 게임하는지 알지 못하겠네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소리, 왜 소리, 왜 소리 오 야, 곱, 군대기 타 싸운다 어, 절로 가네 뭐라고 저거 맞으면 왠지 얼음이 될 것 같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오! 어, 나 얼음 내는거 못봤는데 보고싶었는데 어떻게 죽는지 야, 이게 야, 시리보다 더 얼음 보는데 아니? 아 아, 눈 자라야되는구나 야, 이거,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너희들 그, 그 커다란 뼈다니가 어디서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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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갈까 갈까 어 오! 까딱까딱 어디서 그런 재밌는 말에서 오케이 어이구 아, 이거 너무, 너무 안 찍는데 2,000원 온 거 택배 없겠는데 아니, 거의 차가, 1,000원 온 거 지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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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아니 아니 세판장까지 왔어, 아니, 다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도 아니, 아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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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어 자, 위로 올라가 너 안 맞니? 아아, 나 나 아우,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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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나 게임하는 거, 뭐, 뭘 하는 거니? 아우, 이씨 아우, 이씨 내가, 내가 오락실, 손님이 되면은 오락실 저희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아우, 이씨 옆에서 박수쓰는 사실인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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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와, 잘한다, 잘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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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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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너, 패치테크, 너, 제대로 안 해? 이 게임을 좀 쉽게 만들어야지 아, 저거 결정까지 죽여야 돼? 오오 표정들 마저오세요 오오 오오오 1, 폭담역 pergunt합 어얼을 아니, 쓰리가 분명이 더 어렵다고 했는데 난 تم funktion 나 지금 고륵 지금 왕책 쓰고 있어 야 2천원 넘는데 지금 천사.. 아 600원 남았어 600원 2천원 넘는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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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싶은 이 마음 어어어 이거 폭탄 다 쓰고 죽어야지 폭탄 다 쓰고 죽어야지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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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일자도 돈 파워지 돈 액세스지 뭐 돈...지은... 리얼 돈 지은 리얼 미션 컴플릿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돈 지은 리얼 이시흐흐흐흐흐 돈 지은 리얼 요친만하네 먼저 하세요 요친만하게 먼저 하세요 이번에는 목숨까지 던지지말고 폭탄만 던지겠어 야 너희도 폭탄 아니 이게 탄지아니아야? 함정인가? 여 여 함정인가, 타면 죽을래? 어어 어어어 자자자나 좀만좀만좀만좀만 개소리 이게 뭐야eng 워워워워우어어와어어우 워워워흐어 뭐같이 오락신 조인이 굉장히 좋아할만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오락신 조인이 박수 쓰면서 좋아할만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빨리 굴러갑니다 어어어어어 왠지 이거 타면 내가 서내인 것 같은 느낌이지? 아이고 갖다가 맞아두면 센스 아무나 발휘 못하면 센스 차라리에 권총이 남았지 어? 잠깐만 너희들 뭐하냐? 어? 내가 어디갔어? 아 선택이구나 위로갈지 아래로갈지 남자라면 위주지 위로가야지 아 잠깐만 근데 밑에가 또 재밌어 보인다 어 여긴 좀비잖아 야 너희들 다 좀비사태는 그대로 있나던데? 너 또 나 또 좀비되면은 피토하나? 여기서 여기서 피토하나? 최강의 피토 한번 좀비되볼까? 자 피토해보자 자 슬금슬금 어우 피토하는군요 어차피 총은 권총이었어 헉 뭐 먹기만하면 죽어가지고 권총하자 어 ier 어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어어어 아 GOOD 극 Bing gusta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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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들 왜 임마 , 제대로 처리하란 말야 으으 büyük 아.. 안돼 진짜 제대로 진짜 제대로 진짜 제대로 집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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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는 그래도 좀 할만해 애들이 많이많이 막 총을 쏘진 않으니까 집중만하면 그치 아유 5발 4발 3발 2발 1발 오케이 야 총댄아 이제 아잇 야 잡곡변이구나 아잇 계속 폭탄을 썼어야 되는데 쟤 잡곡 계속 나와 야 오지마 어? 야 나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아 지금 얘는 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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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얼굴만 내밀고 있는거야? 공격은 다 쟤한테 맡기고 야 넌 얼굴만 내밀니? 야 맞지도 않는데? 이거 이거 맞춰야되는거 같은데? 어 이 레이저 어디서 많이 본거죠? 어디서 봤냐면 3에서 우주선이 마구마구 쏘대되 뭐 그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어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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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쓰는데? 플라즈맛 플라즈맛 터지는 빛은 플라즈맛 밖에 없죠 전 타만이 아니니까 플라즈마일게 아 저한테 뭐야 아 야 아 야 오오오 위로공격 아래로 공격? 난 폭탄을 던지지 난 폭탄을 던지 폭탄을 그래도 다 던지고 폭탄을 다 던지고 찍었어요 폭탄을 다 던지고 찍었어 폭탄을 다 던져야지 총알도 다 썼으면 좋겠지 총알도 어 저 파란색은 뭐지? 자 잠시만 여기서 이렇게 피하면서 쓰면 되는거 아닌가? 그런거 같은데? 앞으로 갔다 위로 갔다 하면서 앞으로 넘어가면 안되는구나 저거를 조정을 되게 잘해야겠다 근데 끝났어 조정을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끝났어요 야 2천원 썼는데 200원 남았어 미션 미션 4판까지 오는데 200원 남았어 야 여기 진짜 9천원 100원 있어야 된건데 야 너 뭔데 여기서 나오니? 여기 왜 상자 안에서 나오지? 여기 비행기 아닌가? 군수풍기 차단하고 이렇게 잘 탄거 같은데? 저게 이달 중 난다 아 아 이거 뭐야 뭐 칼들고싶어? 어? 야 현대세.. 현대에서 총 쏘는 세대에서 왜 칼을 두고 싸우네 단첨으로 탱크포지기 충분히 가능해요. 주인공이니까 아무나 못하지 야 뭐..뭐야? 병아리 하나 주고 가는데? 어? 깊잖아 어? 아 왜 나는 가지 못할까? 이러고 있었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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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압둘이 당한구나 야 이거 세대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애 예 세대가 그냥 컴퓨터 하면 완전 티오피여 하나 둘 하나 둘 어? 어? 저..저거지? 오! 자 이렇게 놓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양 저 위...아래..좋..옆..좌..옆..완직..저..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야 아니 크랩 아 그거 크랩을 탔는데 땡클 땡클갖고 크랩을 땡기끗으신게 아닌가? 야야야야 아이씨 닭도 못먹었어 자자 하나 둘 하나 둘 크랩 저거 타지마 왠지 타면 더 많이 줄거같애 아이씨 던지고싶은 임명 폭탄 던지고싶은 임명 폭탄 던지고싶은 임명 폭탄이 없어 던지고싶은 밤을 음음음 표현하지 오오오오 아이씨 주인공 마음은 내가 알지 주인공 마음은 내가 알지 내가 던지고있었거든 아이씨 아이씨 오오오오오오 나 죽은줄 알았는데 유진이 없이 포기하고있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안죽었어 하나 둘 하나 둘 아휴 야 아니 눈먼 칼에 내가 맞아죽었어 오오오오오오 나도 같이 타자 자 어이씨 아이씨 야 야 한타임을 좀 늦게 나오지 뭐인마 뭐인마 오오오오오오오오 다쌌어 이천원 이천원만 닫자 옛날에 사 Arsenio 어? 오오오오오오오오anch 아유 아유 누가 주인공에게 힘을 아유 미치겠어 자자자 오오오오 저전자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져 야, 어, 뭘 왜 이렇게 불려 콧보? 폭보는 뭐야? 오ㅏㅏㅏ 자,씨를 제대로 좀 해보자 아 열심히 열심히 하고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지? 이거봐 막 피하기도 하고 막 쑤그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면 왜이렇게 빨리빨리 죽어 야 난이도 쓰니가 최악이 아니야 쓰니는 쉬운 편이야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거 슬라이딩 같은 거 없나? 하나 둘 하나 둘 어? 뭐야 해수욕하고 있는 내가 죽였어 마음의 양심 양심의 가채로 바뀌었어 짜자자 오 짜자자 아 아니 폭탄이 안 던져 왜 안 던져 던지기싶은 이마야 오는구나 아이고 군인이에요? 아이고 군인은 뭐 괜찮은 야 방패들이 숨어서 저 라이플 쏘는 저가 공장이 저 총을 저 총을 어 M1 그 뭐지? 그 그 그 볼트 액션 시 스카 뭐야 스카이딩 포 폴아웃에서 나오는 그 그 그 더 머신 모델이 오 아 아 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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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울꺼야 네비굴룡 가면은 가끔 보려네 나는 네비굴룡 언제 갔을까 스 니스 오 오우 적게 렇게 앗 right 하나 둘 하 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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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40 그래서 같은 미사일로 없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통할 수 없지 뭐야 또 와? 아이 야 옆으로 쏘기 반치 그냥 아래로 갔을 줄 알았구만 폭탄 맞아봐 어휴 야 이거 왜왜왜 아휴 이거 어떻게해? 야 저 사이템으로 피하라고? 야 이거 난리도 여기서 잘못한거 아냐 이거? 맞는 사람? 아휴 너무 어려운데? 자아 어우씨 스포.. 스포킹도 맞아서 오세요 아휴 너를.. 너로 해 도망가야지 가자 나 앞으로 가야 돼? 어 뭐야 꽝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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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다크소우보다 더한, 더한 게임인데? 아유! 아 최소한 다크소우를 죽을, 죽을 생각은 먼저 안하고 가는데 아 그럼 폭탄 다 쏴야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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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때려야 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야 폭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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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오 나 이거 이번에 별로 안좋았어 이 죽을 각오를 하고 넘 되니까 잘 안좋는구나 이번 지하인가? 아니 야 이거 ㅋㅋㅋㅋㅋ 야 둘이 무슨 무한, 무한, 무한이요? 아니 저 레벨스의, 레벨스의 줄인가? 무한으로 내려오나? 야, 야 너 튕기지마 야 폭탄이 왜 그렇게 튕기는거 어딨어 아니 저 멀티 다 튕기고 앉잖아 핑퉁도 아니고 이거 아니 무슨 멀티 핑퉁이여 왜, 야 왜 이렇게 날라다녀? 아, 야 너 뭐야 왜, 왜 아래로, 아래로, 야 이 척을 아래로 나서 하니? 아무도 없는 데다가 나서 하고 앉았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좋아 잘하면 4000원을 뗄 수 있을 것 같아 파이널이 벌써야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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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셔다 갑시다 잠시 그만 좀 와봐 나 저거 돌려보게 버튼이 있으면 눌러보고 레버가 있으면 당겨보고 회전 있으면 돌려보고 돌려보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뭐야 이거 하나 떨어지잖아 난 무기만 먹으면 죽던데 그래서 무리를 아낄지 모르지